어? 저번들인 것 같은데요? 멀리서부터 뿜어내는 털럭불한 존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나 지금이나 시선을 서로 잡는 건 매한가지 저희 19년 만에 뵌 것 같은데요? 19년이나 됐든 변함이 없어 변함없어 더 반갑네요 많이 안 변하셨어요 그동안 그럼 어떻게 지내셨어요? 아 방송 나온 후에는 사람들이 알아주기 때문에 그 기분으로 몸도 건강하고 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업그레이드 했다는 거예요? 뭐인지 모르겠어요 보면 알지? 뭐요? 보면 알어 자세히 봐봐 아 레드? 방송 나온 뒤로는 다 빨간 옷으로만 이렇게 빨간 옷으로만 이렇게 입고 다녀요 헤어도 불교하셨네요 빨간 옷이요? 네 반짝이 부교해서 빨간 맛 도구로 업데이드 다 레드예요 디테일드 만점 이렇게 또 발끝까지 빨간색 속옷도 다 빨간 입어요 한번 봐보실래요?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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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요? 한번 봐봐 아니요 똑같아 무엇 하나 놓치지 않는 올라드 안에 속옷도 더 강렬하게 더 화끈하게 아니 근데 무슨 행동 하시길래 진짜 날씬하시다 그들이 가는 길은 장소 불문 런웨이가 되는 마법 날씬하세요? 네 군사리 한 대 그 빨간 매력에 한번 빠져볼까요? 이야 반짝이 있어 빨강으로 주인공을 따라 도착한 곳에는 어때? 기가 막히지? 보세요 어? 설마? 설마? 이것도 친하신 거예요? 빨간 맛 하는 내 집이여 세상에 집 이게 정년 가정집이라고? 세상에 다 알겠네요 내 가까운 정문을 토하고 아 그 하얀 그 하얀 감사합니다.